네,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지 50일 만에 확진자 수가 7,300명을 넘어섰습니다. 코로나19를 극복하려면 먼저 잘 알아야 할 텐데요. 오늘부터 Q&A를 통해 궁금한 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. 가장 먼저 코로나19는 감기나 독감과 어떻게 구별되나요? 콧물, 인후통, 그리고 열 두통 같은 증상은 다 비슷합니다. 다만 증상이 나타나는 속도가 감기는 서서히, 그리고 독감은 갑자기, 그리고 코로나19는 개인차가 큰데요. 드물게는 설사와 호흡곤란을 보인다는 게 특징입니다. 그렇다면 이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먼저 다른 확진자와 접촉하지 않았고 해외여행도 다녀오지 않았다면 집에서 경과를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. 만약 이 같은 경우에 해당되거나 증상이 심해졌다면 반드시 1339에 전화하거나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야겠죠. 다음은 확진자가 간 곳, 언제까지 피해야 할까요? 최대 3일은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. 환자에게서 분리돼 나온 바이러스는 대부분 3, 4시간 안에 죽지만 아주 드물게는 72시간까지 살아남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. 코로나19, 날씨가 따뜻해지면 사라질까요? 여기에는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. 기온이 올라도 인플루엔자처럼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주장, 그리고 봄이 되면 기온이 오르면서 전파력이 감소할 것이다 라는 주장, 이렇게 두 가지 주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. 바이러스는 어디서 더 오래 살아남을까요? 옷과 섬유처럼 부드러운 재질보다 딱딱한 표면에서 바이러스는 더 오래 생존한다고 합니다. 따라서 금속, 책상, 그리고 핸드폰 같은 물건은 자주 소독해주는 게 좋습니다. 한편, 이런 궁금증도 가질 수 있습니다. 확진자가 다녀간 곳에 소독작업을 마쳤다면 가도 될까요? 네, 안전합니다. 매뉴얼을 정확하게 지켜서 소독을 했다면 안심하셔도 됩니다. 지금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한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을 정리해봤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